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전문가 지라카입니다. 자 올해 11월달에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죠. 자 근본 대선에서 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트럼프 당선 시점이 이번 4차 불장이 오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자 근본 불장에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수십배 이상의 수익을 벌어 가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특히 트럼프의 추정 주소로 판단되는 해당 잔고에서 이 트럼프가 직접 매수한 코인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마가코인과 더불어서 베이비 트럼프 코인 그리고 또 하나의 코인이죠. 바로 이 티로그 코인이구요. 자 물론 추정 주소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실제 주소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전체 추정 잔고가 하나 기준으로 무려 270억 정도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수의 재력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소이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 트럼프가 이 티로그 코인을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티로그 코인에 주목을 하셔야 될텐데요. 자 티로그 코인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약 1143만 달러 수준이구요. 하나 기준으로 약 15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홀더수는 5030명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자 6월 초에 최초로 상장하고 나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 5점 찍고 나서 대량의 매도세가 추리하면서 지금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할 때 추경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크게 눌림을 줬을 때 분할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들고 가셔야 수익 극대화 전략에 부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는 횡부하는 민코인에 매집을 해놨다가 급등을 할 때 시세 차익을 실현하셔야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는데요. 이 티로그 코인이 페페코인과 또는 트럼프 코인과의 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장한 조합이죠. 자 프로젝트의 신뢰도 점수는 99점 만점에 99점이구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마가 코인의 상승세와 페페코인의 상승세 놓치신 분들 이 티로그 민코인 자세한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자 위에 번호로 7번 행운의 숫자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 코인 거래 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서 문자로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요. 이렇게 계약 주소가 나와있구요. 암화폐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민코인으로 소개되고 있죠. 자 현재 트위터상에 약 7,018명의 팔로워 확보되어 있는 상태구요. 자 그리고 7시간 전에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까지 게재를 했죠. 자 티로그 코인 이제 막 시작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정말 올해 11월 대선 전에 트럼프 민코인들의 강세장이 예고가 되는 가운데 이 티로그 민코인도 상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민코인 중 하나구요. 다만 제가 항상 강조를 들었다시피 민코인 투자를 하실때 자 100만원 이하의 수액 투자 권장을 드리구요. 그리고 항상 최종적인 투자 펀드는 여러분들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재정적 여건과 포트폴리오 상황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셔서 안정적인 투자 하시구요. 자 특히 트로그 민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기 때문에 자 이더리움 덱스 거래소인 유네사 거래소에서 수압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구요. 자 업비트나 빗섬에서 이더리움을 구매하신 다음에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여우무화형의 지갑을 설치를 하셔서 백업을 하시구요. 그리고 메타마스크에 이더리움을 전송을 하신 다음에 메타마스크와 유니사업을 연동하셔서 수압을 통해서 거래하시면 되구요. 이때 발생하는 슬리피지 적정하게 약 10% 정도 설정하신 다음에 수압을 하시면 거래가 체결되실 텐데요. 자 해당 거래 방법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 자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트로그코인 관련 정보 제공 드리구요. 추가적으로 이 트로그 말고도 지금 시중에 급등 가능성 높은 민코인들 상당히 많은데요. 관련 민코인 저희가 리스트까지 작성을 했구요. 해당 정보도 같이 받아보고 싶으시면 문자 7번 주신 다음에 정보 요청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자 특히 6월 8일자에 이 트럼프가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또는 알드코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구요. 그리고 현재 정치 관련 암호화폐 후원금을 이 코인으로 수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정말 올해 11월달에서 미국 대선의 승자가 된다면 정말 그 시점이 코인 불장이 오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되구요. 다만 항상 100%라는 가정은 없죠. 대선 전월에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코인 투자 혼자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저 위에 번호로 7번, 7번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트럼프 관련 민코인인 티로크 코인을 잡아 드렸구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랄드코인 정보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